시공되고 있는 타폴리에 필름의 장점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이 필름의 장점은 수명이에요. 약 12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이 필름을 시공한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수명은 좌우가 됩니다. 관리를 못하시면 조금 수명이 줄 수도 있고 관리를 잘하시면 12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두 번째 장점은 필름 표면이 거의 유리와 흑사하다는 장점입니다. 필름 표면에 여기 보시면 뒤처지는 게 보이시죠? 사실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을 넣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썬루프가 있으면 굳이 사용을 않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싸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지 않고 이렇게 출구 다음에 좋은 필름으로 루프 스킨을 해서 파노라마 썬루프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이 차량을 보시면 루프 스킨이 지금 시공되지 않은 상태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도 없고 루프 스킨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예요. 이 상태와 루프 스킨을 시공했을 때 후에 차량의 외관적인 드레스업의 효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름 표면에 완전히 거울처럼 거의 뭐 거울이죠. 초코파이 겉면 또는 오렌지 껍데기 표면이라고 해서 오렌지필이라고 하는데 그런 필름이 전혀 없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리와 흡사합니다. 그래서 시공을 하고 나면 뒷유리 그 다음에 루프 시공된 거 그리고 앞유리까지 거의 한 살로 보이는 약간 한 1, 2m만 떨어져서 보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 필름이 바로 타폴리에 필름이에요. 시중에서 가장 쉽게 시공할 수 있는 필름들이 있죠.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이 제품들 건식필름이거든요. 건식필름을 시공하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필름 표면에 광이 죽고 또는 갈라지거나 수축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. 그리고 수명이 짧으면 2, 3년 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한 5년까지 쓰시는데 수명이 너무 짧다는 얘기죠. 또 중요한 거는 똑같이 시공을 해서 똑같은 기간 동안 사용을 한다고 해도 필름의 광빨이라든지 필름 표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상으로도 많이 다르죠. 타폴리에 루프스키는 승용차 35만원 그리고 SUV는 45만원을 받고 있구요. 이 가격은 타폴리에 이 필름이 국내에 처음 수입이 돼서 시공을 한지 지금 거의 한 17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어요. 기간은 근데 아마 그 정도 되는데 그때 시공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. 필름을 앞요리하고 루프하고 이 사이에 있는 공우 고무몰딩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셨어요. 정말 쉽게 넣은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은 시공을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좀 생긴 건데 이렇게 고무를 벌려주고요. 고무를 벌려주고 페라를 넣어서 때로 골려주면서 같이 넣어주는 것을 쭉 이어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필름을 넣어줍니다. 여태까지 타폴리에 루프스키를 시공하면서 고무몰딩 안에 이렇게 넣어줬을 때 단 한 번이라도 AS가 남은 적이 없어요.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가 이 필름을 약 14년 정도 썼는데요. 이 필름은 지금까지 제가 시공하면서 AS가 발생한다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. 샤크한테나까지 제가 시공을 같이 해드리는데 샤크한테나에서 조금 뜨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시공해드린 적은 있어도 이 루프에 시공되어 있는 이걸로 인해서 어디가 떴다든지 그 다음에 필름이 갈라졌다든지 필름이 수축했다든지 이런 AS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에요. 샤크한테나는 이렇게 탈거가 됐는데 샤크한테나도 동일하게 탑폴리에 필름으로 래핑을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. 샤크한테나 탈거했던 그 자리 그대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장착이 된거구요. 이제 안에서 볼트로 조아서 결합만 해주면 끝납니다. 추가금은 따로 없습니다. 영상 초반에 루프스킨이 안 된 차량을 보셨잖아요. 루프스킨이 또 된 차량은 이렇습니다. 파나라마 썬러프 옵션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모습인거죠. 차량이 훨씬 더 스포티해지고 묵직한 느낌이 있고 좀 다운포스 다운포스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테리어적인 효과에요. 외관에 드레스업 효과를 할 수 있는게 루프스킨이구요. 타폴리에 루프스킨은 저희 브리지코리아 모든 지점에서 시공되는건 아니구요. 시공 가능한 매장이 있습니다. 1688-25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신 다음에 예약 상담 다 가능하니까요.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